숙성 어 ما 가실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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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외시아 TV1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를 컴버니 김태빈입니다. 이번에 팬미팅을 갖게 됐는데 그동안 많이 사랑해주셨던 우리 국민 프로선인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번에 첫 번째 팬미팅 꼭 많은 분들이 모셔서 같이 이렇게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그동안 너무 응원해주신 우리 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